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경기도의회 1주년을 맞아 각 지역의 경기도의원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고양시의 민경선 경기도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책위원장으로서 정책도 개발하고 또 지역 현안도 챙기면서 정말 분주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보람도 있는 현안을 해결하면서 보람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힘에 붙여서 힘든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너무 분주하게 보낸 게 아닌가 하는 한번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네 워낙 여러 가지 사안을 또 다루시다 보니까 바쁘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원의 95%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 정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또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을 좀 다뤘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해서 유명무실했는데 이것을 300억 원 상당을 책정을 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워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정책 민생정책을 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회가 먼저 제안을 해서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교복을 실현했고요 내년도에는 고교 무상교복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표 무상급식이 경기도가 제일 먼저 추진해서 했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미온적으로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겠다는 계획을 도교육청이 갖고 있어서 저희가 우회 차원의 정책 의제로 해서 정책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과 합의를 얻어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민주당표 정책의 하나로 우회가 추진했던 사안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신뢰책관 건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기도가 예산을 부동의하면서 난항을 겪었는데 새로 출범한 7기 이재명 지사와 협의를 해서 136개의 신뢰책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을 통과시키고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가서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에 지금 신뢰책관이 없는 학교가 306개 교회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내에 306개구 전체가 신뢰책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야를 가르지 않고 다양한 정책들을 좀 추진을 해오셨는데요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향시에서 요즘 3기 신도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창릉신도시 대상 지역이 의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부 우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집값이 떨어진다 해서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구 주민들은 특히 땅을 소유하신 분들은 그동안에 그린벨트에 묶여서 지상권 행사를 수십 년간 못했는데 그 길이 열려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창릉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변 지역이 자족기능과 여러 가지 숲까지 조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이 행신동을 비롯해서 화정, 원우, 향동, 삼성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발전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의원께서 보시는 이번 창릉신도시 계획의 의미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향시가 올해 2019년 본 예산을 봤을 때 2조 2,9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규모가 거의 비슷한 성남시 같은 경우는 3조 48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올해만 비교했을 때 7천억 이상이 차이 나는 구조인데 원래는 더 1조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 이유는 성남시는 자족기능이 있으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저희는 아파트 단지를 개발을 해서 취득세나 재산세로 일시적으로 들어온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족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3기 신도시가 되면서 자족기능 특히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 1차 테크노밸리의 2.5배에 해당하는 자족기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숲, 그 다음에 공원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확보된 세수가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은 일산 신도시와 주변 행신동을 비롯해서 화정, 원흥, 삼성으로 투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반시설 확보 문화, 예술, 복지 부분에 투여되면 고양시가 정말 명실상부한 인구에 걸맞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인과 모든 행정기관이 합심을 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국토부나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서로 되냐 안 되냐를 갖고 논할 때가 아니라 합심해서 제대로 해서 고양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소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은평자원순환센터 문제도 사실 소통을 해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일정 부분의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좋은 부지에 짓기보다는 다른 지자체에 위탁을 하고 그 부지를 지금 삼성테크노밸리가 인근 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1만 5천평 규모인데 지금 관리단 삼성테크노밸리 사업관리단에 따르면 지금 56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지금 연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천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은평구가 고향시처럼 재정자립도가 어려운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2위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나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삼성테크노밸리와 연계한 그 자리에 은평테크노밸리를 유치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전향적인 정책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2016년에 이와 같은 제안을 당시 은평구 구청장이 김유영 전 청장한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김미경 구청장님이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원점에서 검토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은평과 삼성을 연결하는 굴뚝없는 산업 외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동료 의원들하고 독도 관련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라는 모임을 제가 만들었고 지금 현재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발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회장을 하고 있는데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나 그다음에 전시회 그리고 매년 독도를 찾아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요 2017년에는 일본 독도 망언에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실을 저희 회원들이 직접 나서서 한 적도 있고요 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독도를 만나다는 사진전을 4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에는 우리 문화재 내에 친일파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를 제보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제거를 촉구하는 기자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의 활동 계획 방향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활동 계획은 너무 많은데요 그걸 다 올 자리에서 풀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주도를 해서 중학교 무상 교복을 올해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지원을 하니까 쉽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걸 무상 교복 지원제를 대표 발의해서 전국 최초로 했는데 한국지방자치학교에서 우수죄로 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위호곡절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복을 현금으로 줄 것이냐 현물로 줄 것이냐의 논란이 있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득이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집회를 하고 반대 토론도 하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데 7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복을 현물로 하는 방법을 해서 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큰 시행착오는 없지만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교 무상급시도 시행되는 만큼 그 시행착오를 주기 위한 대안들을 후반기 때 좀 마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7개가 독임제 감사관제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많은 만큼 경기도에도 도입하라고 지난 6월에 조직개편 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론회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용역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강하게 요청을 해서 감사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해서 제19감사기가 아닌 진정한 감사기구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데요 지금 연내 한 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내 전체 미세먼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적인 공기정화장치나 실내 체육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서의 배출원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이 예산 대비 정확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정책 연구 용역과 대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 그리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계획 중이고 후반기 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이렇게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에 이런 다양한 계획들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